저는 친구들이 좀 다양한 편이었습니다. 지금도 친구들하고 가끔 연락을 하는데요. 그 중에 친구들 중에 스님이 있었어요. 스님이었죠. 지금은 스님을 그만뒀는데 그 친구는 하여간 어렸을 때 반장을 했었어요. 성격도 아주 좋고 그리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었죠. 부잣집 아들이고 반에서 1,2등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. 성격도 좋고 하여간 그 친구가 하여간 근데 스님이 스님이 됐었죠. 그러다가 이제 개까지 받고 이제 그만뒀어요. 그런 친구가 하나 있고 또 한 친구는 진짜 이 친구도 어렸을 때 친구인데 전교에서 1,2등 한 친구가 있어요. 거의 전교에서 하여간 우리 때는 매달 시험을 봤거든요. 매달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전교 1등 아니면 2등이에요.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잘했었어요.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반장 지내고 그랬죠.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또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목사님이 되셨어요. 지금도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. 이 친구 그렇게 똑똑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다른 대학을 안 가고 목사님 되겠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된거죠. 지금도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. 그 친구가 하나 있고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도 좀 똑똑했어요. 근데 앞에 있는 두 사람보다는 좀 공부는 못했죠.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전교에서 1,2등 한 사람들이니까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가톨릭 신부가 된거에요. 가톨릭 신부가 됐어요. 이 친구는 앞에 있는 두 친구보다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반에서 한 15등 10등에서 한 15등 사이였던 것 같아요. 지금 기억에 하여간 이 친구는 가톨릭 성직자가 됐습니다. 이렇게 친구들이 좀 다양한 편이었어요. 지금 제가 마음법칙 마음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.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음공부도 사실 이게 종교적인 면이 많거든요. 마음법칙 전문가들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거에요.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. 어떤 조직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어떤 그것이 없어서 그러지 사실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더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기성종교같이 조직과 성직자와 어떤 어떤 교리 문답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아직 확립이 안되서 그러지 종교는 이 세 가지가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. 지금 이제 과정에 있는 거죠. 마음 철학은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저러지만 조폭 친구도 있었어요. 조폭 거기서 우두머리까지 하고 그 친구도 있었습니다. 그 친구하고는 지금은 이제 연락은 안되죠. 그런데 하여간 꽤 오랫동안 그 그 친구하고도 연락을 했었거든요. 지금도 연락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조폭 거기서 하여간 좀 은퇴 비슷하게 해나봐요. 거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조용히 어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. 얘기만 들었죠. 이 조폭 친구가 저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철학을 전공하고 그럴 때 학생 때 또 많이 만나고 그랬죠. 그러면 그 그 친구가 같은 조폭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당구가 유행이었으니까 우리 때 당구장을 이제 가는 거죠. 그리고 뭐 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 당시에 요즘에도 다방은 가끔 있는데 카페로 다 변해 있죠. 근데 그 당시에 다방이 있었어요. 다방에 이제 가고 차 마시러 가고 이랬었어요. 근데 그때 당구장을 이렇게 가면 그 친구들하고 거기 당구장 있는 거기 있는 이제 당구 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겁을 먹는 거죠. 이 조폭 조폭 같이 생긴 애들이 들어오니까 때가지로 들어오니까 당구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눈치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게 이제 학생 때도 제가 철학과 다닐 때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나중에도 계속 하다가 이건 지금은 이렇게 잘 연락이 안됩니다. 연락은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하고 있죠. 나이가 친구들이 있고 마음법칙과 연관하면 이 성직자들 있잖아요. 목사님 스님 신부 여기 친구들은 연락을 해요. 그래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죠. 그 친구들 한테 제가 기독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마음 철학 이것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냥 그 친구들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